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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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감사 감사 또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미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피로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육이 죽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 되어지기만을 소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심령으로 흘러내리는 성령의 음성을 각연히 똑똑히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를 폭버스처럼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요 교속하시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산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가로돼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멘 새해 초두부터 여러분이 결심하실 것이 있는데 나는 이제 절대로 속지 않고 살리라 하고 결심하세요 예수께서도 누구 누구 누구에게는 속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칭 그리스도도 많이 나올 것이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경에는 여러분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속지 말라는 말씀이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실천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거울 속에 자기를 바라보고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망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임이라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속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무수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보다 열등한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정말 무서운 죄가 이 땅에 침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아마 원죄의 사암을 받았고 내 옛사람을 상사 지냈어도 여전히 죄와 투쟁해야 되는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인류의 곧 영적 사람의 시작된 그들이 먼저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않을 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속은 자는 속은 자는 지인인 거예요 지인자입니다 속은 자가 지인자예요 지인자는 이브가 하와가 아담이 속았습니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하와가 뱀이 나를 속였나이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자가 된 거예요 지면은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봐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인자는 누구든지 지인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똑같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뭘 듣는가 이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 하셨어요 이기라 이기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그런 허점과 죄된 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러나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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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기라고 일곱 교회에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심지어 게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해서 놀라운 정말 놀라운 피조물로써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 보좌에 앉아 같이 다스리게 하신다니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니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보상을 말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다면 절대로 영원한 그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마귀의 종된 자가 귀신의 종된 자가 어떻게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겨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게시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자연인간인 나 보통 보통 사람이 나에게서 나오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 뜻을 다 이기고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갖고 다 이기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하기에는 얼마나 육에 함몰돼서 사냐 안 말이죠 24절이고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통제를 받고 사는 자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생명에 들어갈 것이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 아무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는데 육에 충만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문인만이 크리스찬이오 육에 충만해서 사는 자들 그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8장 18절 13절 로마서 너희가 육을 따라서 하면 정욕을 따라서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한반군은 영원한군이라 라는 그야말로 개혁교회의 최고의 최고의 실수요 잘못이요 기만인 이 어리석은 신앙과 교리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널널하게 살았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라니 얼마나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셔서 얼마나 내가 편하게 잘 살겠냐 얼마나 그야말로 널널하게 방정하며 방정하며 나는 한 번 예수님께 구원 받았으니 내 맛대로 막값하러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런 정말 반 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반상경적인 그런 신학이 어딘지 말이죠 이걸 금과옥조로 갖고 있는 그런 팀이 누군가 보세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헛된 이론에서 속지 마시고 예수께서는 싸우라 이기라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내가 이제 곧 갈날에 다가왔는데 나는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첫째로 여러분 적은 가장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육체에 속지 마세요 육체는 당신이 아닙니다 참 나는 참 나 영원한 나는 내 영원이야 내 영과 혼 인격이 영원한 인격이 되는 거죠 영에 실려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다면 영은 보이지 않느냐 영원하단 말이죠 혼은 혼은 혼백이란 말이듯이 혼비백산이란 말이듯이 혼은 인격 정신 인격이란 말이듯이 인격 육체가 흙으로 너는 흙에 섰으니 흙으로 돌아갈 죄다 흙으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혼이 혼이 인격 작용을 했던 인격 활동을 했던 혼이 인격이 인격이 이것이 영에 실려서 영에 실려서 그래서 혼백으로 떠들면 떠들면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이지 왜 그렇게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수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귀신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 죽은 자들을 섬기고 또 죽은 자들에게 뭔가 복을 복비름을 받으려 했고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산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두가 그냥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실 같은 여인 열정 같은 데 봐보세요 상대방을 아주 그냥 쾌멸시키기 위해서 개가 막 사람 모양을 걸어놓고 바늘을 쑤시기도 하고 무당을 아주 그냥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 불러가지고 막 구슬을 해댑니다 무당이 뭐겠어요 왜 아직까지도 있어요 무당의 부르심을 받으신 자들 무당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무당되는 거예요 정말 온몸이 펄펄 끓듯이 하는 그런 열병을 앓기도 하고 계속 침받아야 돼 침받아야지 병이 멈춘다 이거죠 아니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귀신은 죽은 자의 혼박이라는 게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어떤 영문학을 영문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걔도 이제 제대로 된 귀신 논을 옹호한다고 서양문학에도 영문학에도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햄릿 대사에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해갖고 그래서 자꾸 귀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고민하는 거예요 세계 문학 전반에 문화 전체 다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죽은 자와 교통하는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아니 그런데 죽은 자가 귀신이 귀신이 천사라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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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 되었죠 마가복음 9장 25절 벙어리 되고 김호건 귀신아 천사라면 벙어리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무슨 귀가 있어요 벙어리 되고 김호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지 말라 왜 귀신이 그렇게 다시 들어지 말라 하고 예수께서 굳이 명령하실 정도로 한 번 더 명령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태문 12장에서도 집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자기 집을 삼고 왜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 도 반대식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귀소본능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 몸에 애착을 갖는가 하다못해 우리를 무적에 가라 하신다면은 우리를 떠나라 하신다면은 차라리 대제기로 들어가게 하셔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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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하고 몸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당신 몸으로 침투해서 당신 몸을 자기 집으로 해서 자기가 대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탁상공론 그야말로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이런 어리석은 정말 현악자라고 할 그들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선비가 어디 있으며 현자가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또는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알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장치하셨어요 절대 철학자가 또 신학자가 말만 이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지 그들의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와 인간적인 정신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신학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어요 절대 알지 못하도록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운 공부 잘하는 사람 세계적인 성학 이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책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버리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만약에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죠 머리 좋은 사람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이고 근체도 못가죠 명함도 못 내밀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 학자라 하는 자들 철학자가 철학자라 하는 자들 과학자라 하는 자들 다 과학자는 과학자는 우리가 과학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만 다루는 보이는 세계만 다루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완전 깡통 완전 깡통 완전 소경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고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가 어디는요 선비가 어디는요 이 세대의 변사가 학자가 철학자가 어디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21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어쩌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2월 12월 초에 이 민나나오에 가서 민나나오에서 이제 우리 이 세미나를 했는데 비샵이 25명이 남았어요 25명 그냥 목해져 세미나인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칼급 확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첫째 첫째 시간에 첫째 시간 첫날 첫 시간에 강의 토픽이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을 열심히 영구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열심히 탕구하지 말라 이게 첫 제목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관한 책 유명한 그런 코멘터리 그런 세계적인 석학의 코멘터리 이런 것들 많이 읽는데 아우 성경 그런 것을 그만두러 가니 깜짝 놀랐죠 네 별 소요 별 필요가 없어요 어 근데 처음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강의도 하고 또 우리 그 모테리얼 우리 핸드아웃 설교 요약분을 강의 요약분을 이렇게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참 사람들한테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서도 그렇고 빌빈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 비샵들이나 내로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와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읽으니까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맞는 다른 책과 전혀 다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는 것부터 찍어서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예요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 성경이 다른 책과 전혀 다른 특성이 뭐냐 말이죠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영성이 충만한 가장 가장 충만한 그런 책이라는 것부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 지혜와 인간 두뇌와 인간의 노력으로 분석하고 해체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직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배우려면 그 선생이 있어야 되죠 아니 누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까 에디오프야 영왕 간덱의 내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누가 설명해줘야 아는데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이사야가 말한 그런 크리스도의 메시야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이사야서는 지금 봐도 헷갈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언서 때문에 누가 내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까 선생이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가르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생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제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음과 치일리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과 치일리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신 것처럼 디모델고서 이자 출체리어처럼 영어로 읽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나를 부르신 것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인하시고 사명도 확인하시고 성경은 지금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솔로몬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모토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이제 솔로몬은 당대에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자기 목소로 다 하고 가셨는데 그러나 굳이 기록된 것은 이제 이제 후세 태어난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당신을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받으란 말이죠 그래서 막 성경을 발견한 어 이런 말씀 내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확 확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1년 2절 한 1구절도 안 들어오네요 상관없단 말이죠 끝까지 막 징역하세요 저는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또렷이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빨리 봐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여기 이렇게 고린대전서 1장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인간 인간에게는 안 그러 그냥 인간 아무 인간에게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성경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만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잘 모르고 막힌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공부했다고 들을 수 있는가 그 어리석음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나 구약하게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글리슨 아처 박사 우리 베리아 장씨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성경 백과 난제 성경 난제 백과 그걸 제가 사서 처음에는 잊어버렸는지 또 한 또 한 건 샀어요 그래도 참소라도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역시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알고 싶은 것은 그런 학자가 연구한 그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감은 성경의 참된 의미와 거리감은 인간의 많은 추론 추론 인간이 자기 지식을 쌓은 지식을 갖고 그것으로 추리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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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을 감탄하려고 괴색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실제적인 실제적인 문제 성경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에 내가 순정하며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로 마지막에 자유케 하고 싶어서 성경을 사모하고 또 있는 거잖아요 자 마태봉 11장 보세요 11장 11장 25절 봐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라스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지혜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지식만 가득한 학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 하셨단 말이죠 20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들이 신이 택하신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인 성경의 깊은 그런 비밀들을 알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할 수 있다면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올 한해는 내가 속지 아니하더라 속지 아니하리라 학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어요 머리는 되게 좋습니다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지 않고는 뭔가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에 있을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카톨레이였으니까 제가 막 설쳐서 대자 만든 친구였는데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 책 복사하잖아요 이 친구 그냥 외국 나가서도 가서 도사관에서 책을 빌려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를 사서 복사기를 사서 자기가 마음껏 복사해서 책을 만드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공부한 사람은 몰라도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공부한 해도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더 새해에는 속지 않은 것은 첫째로 육체에 속지 마세요 육체의 속성을 따라가다가는 육체의 정의용을 따라가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당연히 영혼이 죽습니다 당신 믿음이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마도 귀신 되거나 잘해요 잘해요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되 영혼이 쫓겨납니다 영혼 영혼 영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어요 기계에도 속지 마세요 당신이 기계에 함몰되어 있잖아요 아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실체될지도 몰라요 어딘가에서 지금 유명한 유미나티 그들이 하고 있다는데 백신 백신 여권 백신 여권이 백신 여권을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분증 그래서 다 그 안에 의료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마침내 칩으로 마이크로칩이 든 무슨 칩으로 이식하면 그때는 이제 완전 다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빨리 당신은 죽어대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도 여태까지 좀 믿음이 부족하게 했어도 이런 내가 기주인 될 수는 없잖아요 정신 바싹 차리고 나를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 20장 20장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0장이라도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매려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온갖 비밀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영감 말씀 자체가 영이요 영감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기계에 속지 마시고 기계에 기계에 완전히 당신을 사로잡혀 먹혀버렸잖아요 이제 국가가 당신을 절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작고 다 모든 걸 이제 백신으로 통일해 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침내 칩으로 완성된다면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진리 아닌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이 당일 속이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내가 진리에 얼만큼 순종했는가 이것만 남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준 자 진리에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웠던 그런 사람들만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심지어 내 육체도 내 식구도 다 나를 속인 것으로 늘어납니다 진리 아닌 것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도 내 감정으로도 저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과 결별이 했는데 저는 까딱 없어요 뭐가 까딱하면 저는 그대로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옵니다 누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런 사람 그럴 줄 몰라도 대부분 다 자기 감정에 속아서 감정에 속아서 감정에 속아서 또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감정이 잘못 잘못 오해하고 틀어져서 그래서 별별한 사람 목회자 되기 이전서부터 계속 시대에 어떤 것에도 묵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묵지 말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은 카톨릭에는 연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 됐을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계신 교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참 이런 해계안 여기에 주류 기독교가 다 녹아버렸으니까 또 여러분 잘 모르신데 한 발짝만 나아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단 말인데 방언 방언 하나 못한 주제 방언이 은사들의 출발인데 방언 하나 못한 주제 얼마나 위태위태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가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은 우리 WCC WCA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 교단 교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교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의 종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진리의 종이 돼야지 진리의 종이 돼야지 예수의 종이 돼야지 아멘 큰 교단을 등이었고 내가 그 안에서 빌붙어 있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해 너는 교단의 종이었고 진리의 종이 아니었지 않느냐 라고 예수께서 그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진리만이 당신을 포기지 않아요 지금 빌라다 앞에 서신 예수는 내가 진리를 증거하라 내가 이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 진리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에 살지 않으면 진리 속에서 살지 않으면 순종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진리에 안에서 살지 않으면 당신은 그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너무나 많이 억압되어 있단 말이죠 교단에 억압되어 있고 당신은 삶의 무게에 그야말로 삶의 짓누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참 어렵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거 마실 거에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로 와라 그러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하신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막 그런 데서 막 자유하는 겁니다 아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런 어거지에 신학에도 교리에도 교단의 가르침에도 속지 마시고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 같고 벌써 천국 같고 또 부신 자가 죽으면 지옥 같다고 하는데 그 최후의 심판은 어디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다하자면 변명만 하지 그냥 교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이미 수백 년 동안 굳혀졌는데 교단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너희도 가르침느냐 하셨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교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여러분 진리 또는 진리의 말씀은 좀 어렵게 들을지 몰라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말하는 예수 말씀 예수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눈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항상 진리의 말씀이 항상 성경에 의해서 떠오르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길입니다 꿈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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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저희가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 진리의 말씀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당신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으로 귀신 쫓는 것을 말했어도 한쪽에서는 그게 천 타락한 천사라고 계속 쫓지도 못하겠란 말이죠 타락한 천사라고 어떻게 쫓으라는 거예요 살살 빌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시고 순종하시란 말이죠 꿈속에서도 그래서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도 막 쫓을 수 있도록 아멘 진리의 사무실에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사무실에 저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은 곧바로 너는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지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성령께서 한 7, 8년 2선부터 계속 그렇게 떠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지 믿으면서 해야지 하고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여러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게 막 생각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루 내내 하루 내내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났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막 더 더 믿음을 발휘하고 주장하고 기도하니 감사하니 끝났죠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내가 진리의 사무처 살게 해주시라고 진리의 천착해 살게 해주시라고 진리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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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외에는 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치고 들려왔으니 하나님 모두가 이 말씀에 정신을 다시 바싹 차리고 새해에는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속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교단에게도 속지 교단의 헛된 가르침에도 속지 아니하고 핸드폰에도 속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도 속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사무친자들 진리의 말씀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성령에서 떠올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찬송은 395정 해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교실 주 예수 교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육체에 속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인간의 헛된 헛된 가르침과 신학과 교리에 속지 아니하고 귀신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속이지 아니하는 진리에 사무처 살고자 하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진의 소 allein 않자 하면 안녕 자 낮